오늘의 주름이 유명하다. 오늘의 주름에도 찍어야지. 배고파? 네. 이렇게. 매콤해. 매콤한 야채. 가자도 안 보이는데. 시원한 사주 오우 자세약도 나름대로 뭐 안타까봐 오우 호령이 맛있겠다 이만한 양이 짱 많습니다 아직 보고 계시네 오우 이거 너무 크다 이게 대구구나 이게 못생긴다 이게 못생긴다 아아 아아 어? 우리 지금? 네 우리 삼촌 넣어놨습니다 네 먼저 왔어요 먼저 왔어요 먼저 왔어요 너는 누가 먼저 주신지 맛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아 아 맛있다 아 이제 우리 오늘 때 먹덩긴데 옛날에 설탕 뿌려줬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많다 예 수고하세요 뜨겁다 뜨그러면 바다가 없는거 지금 바로 오면 되게 뜨겁긴데 응 뜨겁더우면 넣어놔 호호 하면서 먹어야 된다 호호 하면서 세파티를 하세요 삼촌에 깨 아홉 개 줬는데 이거 많이 줬는데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천천히 하나 한번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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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더 똑같은데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멀리 갈 거라서 대우만, 대우만 찍는 줄이 감사합니다 귀여워 네 여기가 영방이 오늘 캔스라도 이거밖에 없는데 내 이름이 두 번져나 두 번져나 두 번져나 그거를 그냥 스윽 한다고 이 물감정에 한거야 네, 저 상력이에요. 넌 갈란면 해, 너랑 같이 가. 주무세요? 응. 조금만 해, 여보. 그것도 세게 하자마자. 기절한다. 조금만 해, 약하게. 아, 눈이 오는 거 같아, 눈이 오는 거 같아. 지금 목이 엄청 아니고요. 목이 심히 눌려서 목 디스크가 있는 게 다 내가 볼 때. 아니, 3이고 2 천천히 하다가 해요, 형님. 3이고 2 천천히 하다가. 지금 막 조아주는 게 방금 지압 들어갖고. 어, 그렇게 위아래로 같이 줘야 돼. 이게 표정 봐. 저도 너무 파이다. 저래서 팔이 아프면 좋은 이상이다, 팔이 아프면. 저거 하는데 팔이 아프면 신경이 건드려준다는 게 다. 너무 추워. 야, 너무 추워. 너무 추워. 아니, 여러분, 뒤따리지 마. 그러면. 아, 일참을 못 까놨어. 아, 일참을 못 까놨어. 아, 일참을 못 까놨어. 와, 반갑다. 오, 이렇게 알게 잡는데 귀엽다. 왜, 너무 귀여운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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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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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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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표정 봐. 미쳐버리. 오, 오. 미치겠다, 진짜. 웬일이니. 아, 너마보다 8이야, 너보다 8이. 오, 오, 오. 진짜 웃겨. 응, 너무 아파? 여보? 유튜브가 아니다. 이 세상에 유튜브가 아니다, 이게 나. 오, 너무 아픈데? 귀여워. 이거 잡으시죠? 야, 이거 완전 브로즈와네. 우와. 이런 잡으시고 돼 있는 거. 참. 이거 딱 취면서 입는 거. 이야, 귀여워. 이게 짠게 만난 색깔이 덜 있네. 아무튼 똑같습니다. 이게 아까 그거 갖고 온 게 긴 바지는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다른 바지는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다른 바지는 스트라이프가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 있고 티셔츠 하나만 사주세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돼요. 5만원짜리. 안돼요. 하나 사주시면 안됩까? 안돼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돼요. 야, 너무 시끄미던데. 이 좋은 집에 니 봐봐, 임마. 응? 내 집은 아니지마. 내 집은 아니지마. 티셔츠 하나만 사세요, 진짜. 5만원짜리. 감사해요. 이게 뭐이고? 뭐 치토스 치킨. 양념 소스. 양념 치킨을 시킨게 하고 양념 소스를 시킨게. 양념 치킨 하고 양념 치킨 하고 양념 치킨 하고 양념 치킨 하고 제가 시켜먹으려고. 오. 치토스랑들이 제일 좋아요.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해요? 네. 양념 치킨 소스고 이 두 개가. 이 두 개가. 하나는 그냥 주는거고. 하나는 더 시킨거지. 치토스 하나 더 시킨게. 그럼 한개 더 시켜야지. 그러면 어차피 마트에 다는 양념이야. 아 근데 닭이 작네. 잘 많아. 고기의 똑같아. 뭐 양념은. 치토스 치킨이. 치토스 치킨이. 응. 와우 내가 오리자마자 언니 너무 맛있어요 다 먹고나서 찍는거야? 근데 언니 쌍조는 안들어가죠? 들어가죠 당연히 아 들어가요? 오 이거 깡지깡 시장 사라토를 찍어라 사라토를 찍어라 우와 대박 그렇게 오시면 괜찮아 우와 우와 풍풍이 아아 풍풍이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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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풍인데 자 한 3분 50분간 다 추워 죽겠다 하하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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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으 아 아 아 뭔데 아 딸기 오 딸기 진짜 맛있었는데 아 아 아 네 1개씩 뭐 볼래? 맛이나 볼래? 이거 2개 주세요 주문 도와드릴게요 매운거 있죠? 아 소스도 없어도 많이 해놨네 응 2개에 7500원? 아 계란에다가 이게 해놨네 베이컨에 함박스테이크 이게 돼있더라 맛있어 맛있어 좀 차본데? 응 다케드린거 아이가 안 밖에 못해야 돼 그래서 계란을 썰어놨는데 미 무방 고기 들어가면 계란 빠졌다 계란 빠졌다 계란 맛은 계란 맛은 계란 맛은 계란과 오, 먹기 싫어. 얘들아 먹고 싶은 거 있으면 그냥 사자. 이거 방침 왜 이렇게 못하? 어, 뭔데? 이거 고퀄이다 고퀄. 왜, 유행이야 이거. 나도 있어. 괜찮네. 어, 이거 사이즈 잘 모르겠는데? 이거 이렇게 되겠다. 이렇게 돼. 어, 만져봐. 어, 싫어, 싫어. 떼도 안타는데. 왜 그래? 떼도 안타는데. 아, 괜찮다, 괜찮아, 괜찮아.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안 사도 돼. 아이고, 착해라. 무게생균이. 무게생균이. 아이고, 착해라. 무게생균이. 무게생균이. 떡볶이. 시린 무. 어댕. 너무 많이 무빌. 맛만 보는 게 좋은데. 만두 못 먹겠네. 만두 쓴 거. 이거 할까요? 섞어 주세요. 저 나 또 만드는데. 얼렀네.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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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궁금하네. 그거 궁금하려면 먹으면 되는지. 먹어볼까요?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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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에 쫀드기.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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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베이비 크랩 4,000원 맞나? 감사합니다 이 무 봐라 아 유부 나중에 갈때 괜히 사가야지 먹나? 어디로 가? 여기서 먹는거에요 어디요? 맛있어 뭐지? 맛있어 아까 사은거 먹었는데 이제 괜찮아진거다 할머니들도 겁난다 사은거 막 구파라 국물 먹아라 오오오오 진짜 맛있어 국물이 이런거 설치는거 안좋다 아 철도 못먹었더라 아 방면 들었네 테스트 테스트 맛있어 엄마 대박 사이즈 아 그니까 저거 10개만 먹어서 진짜 10개만 먹어서 대박 대박 우와 우주국이 너무 쉽게 먹어 떡볶이 하나 떡볶이 하나 떡볶이 하나 튀김 하나만 먹고 맛있어 저 옆에 가면 또 가봐야될게요 어디앉아 어디앉아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야될거에요 저쪽으로 가야될거에요 저쪽으로 가야될거에요 어디 7번이에요 7번 7번 10번 맛있어 나 누리도 안verty진 안다 맛있어 멍례 이번엔 미터 오징어 튀김 대왕오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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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오징어 그 완성보자 아까보다 100% 났다 아까 아까 쓴데로 갑시다 이쪽에 있는 게 메인 소스고, 여기가 오리지널이긴다. 너무 많아. 이거 끈인데? 응. 뜨거워. 맛있어? 뜨거워. 시합밭 다 되는 거 아니라. 여보, 좀 천천히. 아, 뜨거워. 아, 뜨거운데? 엄청 뜨거운데? 뜨거워. 응, 이거 밥을 삼아. 맛있겠다. 지금 바로 드신 거 아니에요? 네, 바로 먹을게요. 너무 많이 드가. 안 돼.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기 조심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맛있게 맵다는데? 응, 맛있게 맵으면 좋지. 식으면 많이 안 먹어요. 안 돼. 괜찮아요. 저희는 아무 상관없어요. 엄마가 5,500원인가? 점심치키치 치즈. 네. 게이프, 엉덩이 고정이 됐어요. 저기, 예. 그 땡굽 고정이 됐어요. 예. 멍. 멍. 고장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튀김은 뭐야? 아이스크림 튀김은 뭐야? 급식하게 나왔다는데? 5분 안 먹는데? 아니요 아니요 아이스크림 튀김은 뭐야? 아아 이게? 홍게만 맛보도 돼요? 잘라드릴까요? 네 네 지금 날씨가 조금 추워서 좀 답답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 젤리 망고 젤리 원한거 좀 맛보아게요 응 맛보아세요 아아 아까 우리가 갈때 사갈게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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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으시면 냉동하셨다가 버텨구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coordin수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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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가 대상이네요 남자려분이 뭔지 어우 음식 냄새가 좋더라 냄새도 좋더라 이거 맞았나? 웃기네 이거 가서 먹자 드세요 그만 찍고 하나 드셔보세요 다진마늘 맛있다 잘 먹자 잘 먹자 먹어봐 이제 먹고 싶어서 먹자